잘 잊는 사람 평소에 할 일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까마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그런 김생원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원이란 조선시대의 진사와 생원을 뽑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김생원이 길을 가다가 덥고 다리가 아파 쉘꽃을 찾았습니다. 어디 앉아서 실까 둘레둘레 고개를 길게 뽑고 찾다가 저기가 좋겠는데 꼭대기 쪽에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가 보였습니다. 사람도 없겠다. 냇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는데. 까마귀 정신인 김생원은 냇가로 가서 두루마기와 갓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지와 버성과 신을 바위 위에 벗어놓고 냇물에 첨벙하고 들어가 찬물에 몸을 담궜습니다. 아 시원하다. 김생원은 한참 더위를 식히며 몸을 씻다가 나무 위를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갓과 두루마기가 걸려있었지요. 이것은 아까 김생원이 벗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기에 누가 멀쩡한 갓과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갔지? 누가 입고 가기 전에 얼른 내가 입어야겠다. 김생원은 얼른 물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저 바위 위에 옷도 벗어놓았잖아. 이거 웬 떡이야. 신발도 입고 벗언도 입고 오늘 아주 재수가 좋은 날인데 저것도 내가 신어야지. 김생원은 좋아서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으며 그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가 벗어놓은 자기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정신이 워낙 들락날락하여 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생원은 시원하게 몸을 잘 씻고 옷을 얻었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생원이 가던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소승이 모난들입니다. 스님이 김생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소승이란 스님이 자기를 낮춰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사시는 스님입니까? 예, 저 너머에 삽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어 함께 길을 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김생원이 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살죠? 이 너머에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두 사람은 잠자코 길을 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김생원이 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절에 계시죠? 이번에는 스님이 기가 막히는지 김생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너머에 있는 암자의 이소이다.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바보같이 생긴 사람을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여보시오, 날도 저물었는데 주막에 가시지요. 소승이 약주를 대접해드리지요. 예, 술을요? 새님이 술을 사준다고 하자 김생원은 좋아라 얼른 주막으로 갔습니다. 새님은 김생원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했습니다. 김생원이 술을 너무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새님은 너무 취하셔서 이대로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한숨 푹 주무시고 내일 떠나시지요. 새님은 주막집 방으로 갔습니다. 김생원은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곤하게 잤습니다. 놀려줄 때는 바로 이때다. 새님은 김생원의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쓰고 있던 송락을 씌웠어요. 또 옷을 죄다 벗기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과 장삼을 김생원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김생원이 입던 옷을 입고는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날이 새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 잘 잤다. 김생원은 일어나 방 안을 휘둘러보고는 자기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만져보았어요. 어, 그거 참 이상하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갔길래 없지? 스님을 여기다가 놔두고 나는 어디로 가느냔 말이야? 하며 김생원은 자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바보 대릴사위 옛날 어느 집에 외동딸이 있었는데 대릴사위를 맞았습니다. 대릴사위란 색신의 집에 언처사는 신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바보였습니다. 사위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보짓을 하여 장인과 장모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르치며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고 애써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바보는 마음이 착해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인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장날이니 장에 가서 갓 하나만 사오게 그러자 장모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뚝배기도 하나 사오게나 바보는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쪼르르 쫓아나왔어요. 아내는 남편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는 속온속온 말했습니다. 잘못해서 깨진 뚝배기를 사면 물이세요. 그러니 뚝배기에 물을 부어보고 세나 안 세나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아버님 갓은 아버님 머리에 꼭 맞는 걸 사야 돼요. 아내는 남편이 물건을 잘못 사올까봐 찬찬히 일러주었습니다. 장인께 맞는 것을 사려면 장인을 모시고 가야겠네. 아니지요. 아버님 머리가 당신과 비슷하니 당신이 머리에 써보고 맞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바보 남편은 좋아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잘 사와 아버님과 어머님께 칭찬을 받아보세요. 아참 바가지와 물이 있어야지 그래야 뚝배기가 세나 안 세나를 알 수 있지. 당신 머리가 참 좋으시네요. 아내는 좋아하며 바보 남편의 허리춤에 쪽박을 채워 주었습니다. 물은 안 줘? 물은 얻어서 부으세요. 남편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심부름을 잘해 부모님께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아내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장에 간 바보사위는 뚝배기 파는 곳부터 갔습니다. 바보사위는 뚝배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거 금이 간 것 아닙니까? 하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금이 가다니요? 금이 간 뚝배기를 왜 팔겠습니까? 좋아요. 내가 조사해보면 금방 하니까. 바보사위는 뚝배기를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아니 이거 내 머리에 안 맞잖아. 그렇다면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게 들림없어. 하고는 뚝배기를 내팽개졌습니다. 그 바람에 뚝배기는 쨍그랑하고 깨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멀쩡한 남의 뚝배기를 던져서 깨는 거요? 어서 뚝배기 값을 물어내시오. 뚝배기 주인은 소리소리 쳤습니다. 이까지 꺼 얼마요? 바보사위는 돈을 꺼내어 뚝배기 값을 물어주고는 값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렇지. 먼저 물을 얻어야지. 바보사위는 갓장소를 보고는 물 생각이 나서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지금 제가 바쁘니 저기 물독에서 퍼드십시오. 음식점 주인은 물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보사위는 허리춤에 있는 쪽박을 꺼내 도간에 있는 물을 담았습니다. 아니 이거 깨끗한 물이 아니라 구정물이네. 바보사위가 얼굴을 찡그리고 말하자 주인이 얼른 와서 보고는 야단을 쳤습니다. 그건 구정물이 아니라 술이요 술. 바보사위는 물독 옆에 있는 술독에 쪽박을 잘못 넣었던 것입니다. 바보사위는 쪽박에 담았던 술을 휙 뿌렸습니다. 그 바람에 부엌에 장만해놓은 음식에 술이 들어가 음식을 버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바보사위는 음식값을 물어주고 나왔어요. 바보사위는 터덜터덜 값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좋은 갓인가 나쁜 갓인가 어디 한번 보자. 바보사위는 갓에 들어 그 안에 물을 넣어보았습니다. 갓에서 물이 셀 수밖에 없지요. 물이 새잖아. 에이 엉터리 갓을 파는구만. 바보사위는 갓에 내동댕이 치고는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사람이 다 있나. 왜 남의 멀쩡한 갓을 다 못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갓장수가 갓값에 물어달라고 하자 바보사위는 갓값에 물어주고 쪽박을 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그냥 오세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뚝배기도 갓도 다 못쓰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뚝배기는 내 머리에 하나도 안 맞고 갓은 모두 물이 새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 반대로 말했잖아요. 아내는 하도 기가 막혀 신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돈은요? 뚝배기와 갓을 조사하다가 망가뜨려서 모두 물어주고 말았지. 아내는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 부모님에게 욕을 먹게 하지 않으려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에 가다가 배가 아파 그냥 돌아왔다고 말하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바보사위는 장인과 장모 앞에 가서는 돈 여기 있습니다. 뚝배기가 아파서 뚝배기를 못 사오고요. 가시 아파서 갓도 사오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했더랍니다. 신기한 부채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세라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몸으로 일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보, 우리는 아무래도 복이 없어서 이 나이 되도록 고생만 죽도록 하는가 보 하느님께 복을 달라고 빌어봅시다. 하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새벽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물을 장독대 앞에 떠놓고 정성껏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에 사는 하나님께 비나이다. 제발 불쌍한 우리 늙은이를 굽어보시고 끼니 걱정만이라도 덜게 하여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날마다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야 쌀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려 나무를 못하다가 날이 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다보니 소나무 밑에 쥐부채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쥐부채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하나는 파란 부채이고 다른 하나는 빨간 부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부채를 주워서 허리춤에 꽂고 나무의 꽃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 한 짐을 해놓고 나무 뜬 걸에 걸터 앉아 땀을 닦으며 쉬었습니다. 기운이 없어 그런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 아까 주운 부채가 있었지. 할아버지는 허리춤에서 빨강 부채를 꺼내 부채질을 했습니다. 부채질을 할 때마다 시원한 바람이 일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시원하다 진작 부채질을 할 걸 그랬구나. 할아버지는 시원한 바람이 좋아 부채질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코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모기가 물었나? 하고 코를 만져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쿠 할아버지 코가 길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코는 점점 자라 큰 막대기만 했어요.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람 부채질한 것밖에 없는데 코가 이렇게 길어지다니 할아버지는 울상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밑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는 파랑 부채를 꺼내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길다란 코가 점점 줄어들더니 다시 제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씨구 좋구나 하며 할아버지는 어깨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할망구 몹시 덥지? 원 당신도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지요. 할망구 여기 앉아보구려 내가 부채질 해줄게. 살다 살다 별일 다 볶겠구려 덥다고 부채질까지 다 해주시고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는 채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빨강 부채를 펴들고 할머니 얼굴을 향해 부채질을 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 바람 정말 살찌겠는데 시원한 바람에 할머니는 자기 코가 길어지는 것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코가 길어지는 것을 눈치채기 전에 얼른 파랑 부채로 바꿔 붙였습니다. 길어지던 할머니 코가 점점 줄어들어 제 모습대로 되었어요. 틀림없이 요슬부채구나 이 부채로 돈을 벌어 편안하게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파랑 부채, 빨강 부채가 요슬부채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나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환갑잔치가 벌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빨강 부채를 가지고 환갑잔치에 가서 음식을 실컷 먹은 후 주인 영감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주인 영감 코에다 빨강 부채로 살짝 부채질을 했어요. 주인 영감의 코가 쑥쑥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킬킬 웃으며 얼른 잔칫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잣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영감의 코를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원을 모조리 불렀지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부잣집 큰아들을 찾아가 자기가 고쳐주겠다며 만냥을 달라고 했습니다. 만냥이나요? 부잣집 큰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싫으면 할 수 없지. 할아버지가 배짱을 부리자 큰아들은 돈을 드릴 테니 어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파랑 부채를 들고 영감 방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다른 식구가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감은 눈을 꼭 감으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파랑 부채를 부잣집 영감 코에 대고 붙여댔습니다. 길다란 코가 점점 작아지더니 다시 제코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냥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영감 이게 웬 돈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벌었지 이젠 좋은 집 사고 쌀밥 먹고 고생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으니 걱정마오. 영감 어디서 훔쳐온 돈은 아니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망구 못하는 말이 없구먼 이 돈은 내가 떳떳하게 번 돈이야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거야. 할아버지는 돈꾸러미를 쎄다듬으며 좋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만냥을 손에 넣은 할아버지는 이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에 요셀부채로 불쌍한 사람들의 돈까지도 긁어모았습니다. 돈이 많아지자 할아버지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도 지겨워졌습니다.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이국니 저국니 하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심심해 방바닥에 벌렁 누워 빨강부채를 설렁설렁 붙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코가 점점 길어져 천장을 뚫고 지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 참 재미있다.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부채질을 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나간 할아버지 코는 하늘로 솟아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히히거리며 자꾸 부채질을 냈어요. 코는 하늘로 하늘로 자꾸자꾸 올라갔습니다. 코끝이 시원해지자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코는 계속 길어져 구름을 뚫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늘나라 선녀들이 산책을 하다가 땅에서 굵은 방망이 같은 것이 불쑥 불쑥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선녀들은 할아버지의 코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커진 코는 천도 나무까지 감겼습니다. 천도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복숭아를 말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나무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르지? 할아버지의 코를 바라보다가 천도 나무까지를 붙잡아 할아버지 코를 메어 놓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파랑 부채를 붙였습니다. 코가 짧아지자 할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할아버지는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화자 좋구나. 할아버지는 이제 하늘나라를 구경하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나라의 또 다른 선녀가 뜰을 산책하다가 할아버지 코가 천도나무까지 묶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천도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이런 걸 메어 놓았지? 선녀는 할아버지 코를 천도나무까지 해서 풀어버렸습니다. 순간 하늘로 오르려던 욕심많은 할아버지는 그만 땅으로 곤두박질 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술 나오는 돌 옛날에 나란일을 열심히 하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정승은 나란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집안일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승 아들이 혼인할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와 혼인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뭐라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장가를 간단 말이냐. 정승은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 나이 벌써 스물다섯 입니다. 혼인이 늦어도 한참 늦었지요. 하지만 정승은 아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아직 마음대로 해라. 이제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정승은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정승 아들은 정승 몰래 아가씨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승은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온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정승은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내리길 빌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정승 때문이야.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하니 하늘이 노한 거지. 날마다 부지런을 떠는 정승을 눈의 가시로 여기던 대신들은 정승을 모함에 쫓아냈습니다. 갑자기 벼슬 자리에서 쫓겨난 정승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워낙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승은 할 수 없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이 쫓아낸 아들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승과 아들은 오랫동안 소식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아니 아버님 아니십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와 형제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비어있는 쌀똥을 보고 아들이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이를 며느리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 장에 내다 팔고는 저녁 지을 쌀을 구해오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자 아버님이 몹시 시장하실 거야. 며느리는 쌀을 머리에 입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돌보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쌀을 땅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땅바닥에 흩어진 쌀을 재빨리 주워모으기 시작했어요. 쌀 한 돌이라도 놓칠세라 길 위에 먼지까지 쓸어모았습니다. 이게 뭐지? 며느리가 쌀이 박힌 돌 하나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돌 홈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하네 돌에 물이 고이다니 며느리는 그 돌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 돌에서 계속 물이 나오니 참 이상한 돌도 다 있지요? 정승은 며느리가 건네준 돌에 고여있는 물맛을 보았습니다. 오 이건 맛이 기가 막힌 술이구나. 그 돌은 술이 흘러나오는 신기한 돌이었습니다. 따르고 또 따라도 돌에서는 계속 술이 흘러나왔습니다. 신기한 돌 덕분에 정승 아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술이 나오는 돌을 주출석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술을 낚이지 않고 넉넉히 대접하는 사람에게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허 술 인심이 좋은 걸 보니 자네 집에 주출석 이라도 있나 보곤 그래 라고 말입니다. 폭 타령 하는 농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농부는 부지런히 밭에 나가 기장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기장씨를 뿌린지 얼마 안 돼요. 농부는 병이나 알아눕 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애벌김에 이어 두세 번씩 김을 멜 때까지도 농부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기장밭에 풀이 무성할 텐데 농부는 애가 탔습니다. 얼마 뒤 농부의 병이 차츰 낫기 시작했어요. 농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마자 호미를 들고 기장밭으로 나갔습니다. 역시나 밭에는 자풀들이 잔뜩 우거져 있었고 그 속에 기장 한 포기가 겨우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망쳤구나. 농부가 한숨을 내쉬는데 수염이 허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오더니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어라 그리 중얼거리며 서있소. 제가 기장 기장 씨를 뿌린 뒤 병이 나서 김을 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잡풀만 무성하고 기장은 겨우 한 포기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걸 김을 매줘야 할지 그냥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장이 한 포기뿐이라도 버려두지 마시오. 혹시 아오 기장이 나무가 될지. 노인은 이마를 남기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농부는 노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땀을 비오듯 들리며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욱신거릴 때까지 열심히 김을 맸습니다. 김을 다 매고 나니 넓은 밭에 달랑 기장 한 포기만 납풀거리며 서있었습니다. 그 꼴이 참으로 한심했어요. 다행히 한 포기 남은 기장은 쑥쑥 잘 자랐습니다. 여느 기장과 달리 키가 크고 줄기도 굵었습니다. 이 기장이 정말 나무가 되려나? 신이 난 농부는 물과 거름을 듬뿍 주며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기장은 도끼로 찍어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습니다. 쭉쭉 뻗은 가지마다 이삭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기장이 정말 나무가 되다니 하늘이 내게 복을 내린 거지. 농부는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며 웃었습니다. 그때 전해보았던 수염이 허연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가 좋아서 그리옵소. 어르신 말씀대로 기장의 아름드리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다를 어떻게 거둬들여야 할지. 가지를 털어서 떨어뜨리면 될걸. 무슨 걱정이오. 내가 털어주리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고 기장 나무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로 가지를 굴렀습니다. 그러자 나다리 사랑눈처럼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기장은 금세 농부의 무릎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이만하면 됐소. 네 되고 말고요. 농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부자가 된 농부는 그해 겨울을 편안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새끼도 꼬고 가만히도 짜면서 내년 농사 준비를 했지만 농부는 겨울에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봄이 되자 농부는 전처럼 밭에 기장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열심히 김을 매는 동안 농부는 단 한 번도 밭에 나가지 않고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낮잠만 잤습니다. 농사는 힘들게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처럼 복을 타고 나야지. 남들이 마지막 김을 멜 때야 농부는 호미를 들고 기장 기장 밭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해처럼 기장은 우거진 잡풀 속에 한 포기만 자라 있었어요. 그러나 농부는 걱정은 커녕 도리어 기뻐 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걸 보니 올해도 북년이 들겠구나. 이제 그 노인을 만나기만 하면 돼. 농부가 밭둑을 서성거리는데 수염이 허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고 있소 올해도 병이 나서 김을 매지 못한 거요. 농부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 밭이 이 지경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은 열심히 메어야 하오 혹시 기장이 나무가 될지 노인은 이렇게 말한 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대충 대충 김을 맸어요. 오랜만에 일을 하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북년이 드는 게 아니야. 너처럼 복을 타고 나야지. 가을이 되자 농부는 낮에 들고 기장 밭으로 나갔습니다. 지난해처럼 아름드리 기장 나무에 이삭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농부는 나다를 거둘 생각은 하지 않고 노인이 나타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올 때가 되었는데 왜 오지 않지? 내가 복을 타고났으니 곧 나타날 거야. 그때 소염이 허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농부는 노인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가 어르신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올해도 기장 나무에 올라가 기장을 털어주셔야지요. 다이 끝나다를 나라고는 못 털겠소. 내가 또 털어주리다. 노인은 기장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로 가지를 굴렀습니다. 그러자 기장이 우스스 떨어져 순식간에 농부의 무릎 높이 만큼 쌓였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소. 조금만 더 털어주세요. 노인은 다시 한 번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로 가지를 굴렀습니다. 우스스 떨어진 기장은 농부의 허리 높이 만큼 쌓였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소. 한 번만 더 털어주세요. 이번에는 기장이 농부의 가슴 높이 만큼 쌓였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만 더요. 농부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기장이 우스스 떨어졌습니다. 기장이 나무키만큼 쌓였을 때 농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요. 기장을 다 털고 난 노인은 말없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농부는 마을을 돌며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올해도 힘들이지 않고 기장 농사를 지었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며칠은 날라야 할 만큼 대풍년이니 어서 가서 기장을 날라주시오. 농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지게를 지거나 달구지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농사는 나처럼 해야 해.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늘이 도와줘야지. 복을 타고 나야 한다니까. 농부는 신이 나서 우쭐거리며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장밭에 다가르자 농부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눈앞에 기장이 아니라 고운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모래알을 한움큼 움켜진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기장이다. 누런 기장이야. 농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모래산을 뛰어오르다 퍽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나다를 거둔다고 그러게 말이요 복타력만 해대며 게으름을 피우더니 거참 꼴 좋게 되꾸려 사람들의 농부를 보며 껄껄 웃었답니다. 영감과 토끼 옛날 옛날에 조그만 뒷동산에 산 토끼들이 살았어요. 산토끼들은 새콤달콤 산딸기도 따먹고 오독오독 칡보리도 개먹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산토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르르 달려가 파치 영감 내 팥밥에서 주렁주렁 파트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쉿 파치 영감이 알면 화낼 거야. 아 산토끼들이 배가 불룩해졌을 때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파치 영감 좀 봐 콧구멍이 벌룸거리고 도깨비 눈이 되었어. 이놈들 내 파툼 처먹었지 혼내줄테다. 영감이 소리를 우락부락 지르고 손을 우락부락 뻗어서 산토끼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와 영감이 쫓아온다. 산토끼들은 재빨리 달아났어요. 영감은 우당탕 쫓아가고 산토끼들은 우르르 도망갔습니다. 영감이 더 빨리 쫓아가면 산토끼들도 더 빨리 도망갔지요. 영감은 산토끼를 하나도 못 잡고 꽈당 넘어졌습니다. 우르르 산토끼들은 하하하 웃었어요. 영감이 화가 나서 이빨을 부드득 갈았지요. 하루는 파치 영감한테 멋진 생각이 났습니다. 영감은 눈에다가 곶감을 받고 코에다가 대추를 꽂고 귀에다가 밤을 꽂고 입에다가 빨간 홍시를 물고 얼굴에는 까맣게 수치를 한 다음 팥밭에 벌렁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산토끼들이 와서 보더니 파치 영감이 죽었어. 어찌 죽었나 우르르 말했습니다. 눈알이 터져서 죽었어. 코피가 나서 죽었다. 귀가 막혀 죽었어. 입에 피가 나서 죽었네. 불에 타서 죽었어. 큰 토끼가 말했습니다. 불쌍한 파치 영감 우리가 묻어주자. 막내 토끼가 말했어요. 예쁘게 꽃무덤 만들어주자. 산토끼들은 꽃을 꺾고 칙 넝코를 잘라 꽃다발을 엮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치 영감이 벌떡 일어나 이놈들 꼼짝 마라 하면서 호닥닥 달려들었어요. 산토끼들은 깜짝 놀라 우르르 도망치다 대구르르 넘어져서 모두 붙잡혀버렸지요. 파치 영감은 산토끼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얼굴이 실룩실룩 어깨가 으쓱으쓱했어요. 영감은 가마솥에 산토끼들을 집어넣고 뗄라모에 불을 붙였습니다. 가마솥 안에서 산토끼들이 우르르 말했어요. 우릴 삶아 먹으려나 봐. 바보 영감 산토끼 고기는 물을 안 넣으면 맛이 없는데. 맞아 맞아 큰 토끼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영감이 다 듣는다. 파치 영감이 밖에서 다 듣고서 암 산토끼 고기는 물을 넣고 삶아야 재마시고 말고 하더니 얼른 물을 가지러 갔어요. 산토끼들은 재빨리 이빨로 칙 넝코를 끊고 가마솥을 빠져 나왔습니다. 꼼지럭 꼼지럭 끙끙 살금살금 콩콩 그런데 영감이 산토끼들을 보았습니다. 영감이 눈썹이 삐죽 눈이 아주 동그레 졌어요. 이 녀석들 어딜 도망가 영감은 오당탕 쫓아가고 산토끼들은 우르르 도망갔습니다. 영감이 더 빨리 쫓아가면 토끼들도 더 빨리 도망갔지요. 그렇게 도망치다가 산토끼들은 울타리 구멍으로 달아났습니다. 막내 토끼가 울타리 구멍을 빠져나가는데 영감이 오락보락 손으로 뒷다리를 붙잡았어요. 막내 토끼가 영감님 영감님 하고 불렀습니다. 산돌기를 잡으려면 산토끼 다리를 잡아야지 왜 울타리 다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아차 내가 산토끼 다리인 줄 알고 울타리 다리를 잡았구나 하고 막내 토끼 다리를 놓아버렸지요. 그때 막내 토끼는 쌩하고 도망쳤습니다. 우르르 우르르 산토끼들은 내 다리 여기 있지 노래를 부르며 뒷동산으로 가버렸대요. 영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씩씩 꺼리기만 했답니다. 으라차차 일꾼 난 난 아주아주 힘이 세 그러니까 아주아주 대단한 일만 해야지 저기 저 사람들처럼 시시한 일 따위를 할 순 없다고 총각은 그늘에 드러누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밥 깔고 씨 뿌리고 김매는 일들이 힘센 총각 눈에는 하찮게만 보였거든요. 하루는 총각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어머니가 하도 등을 떠미는 바람에 억지로 간 겁니다. 총각은 지게가 부러질 만큼 나무를 잔뜩 쌓아 올렸습니다. 자 이만큼 해놓으면 앞으로 한 달은 푹 쉬겠지. 그때 길을 가던 나그네가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이렇게 힘센 장사가 총구석에서 썩다니 참 아깝구려. 큰 고울에 나가서 큰일을 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의 총각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집을 떠납니다. 큰 고울에 나가서 큰일을 하겠어요? 큰일이라니 무슨 어머니는 아들을 붙들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허구한 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깥세상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면 뭐라도 배우고 깨닫는 게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오냐 몸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마침 시름판이 한창이었습니다. 옳거니 여기서 내 힘을 뽐내봐야지. 총각이 구경꾼들을 헤치고 시름판에 끼어들었어요. 여기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구요? 나랑 한판 붙어봅시다. 그러자 어깨가 떡 벌어진 털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를 보아하니 힘께나 쓰게 생겼어요. 총각은 사빠를 붙잡고 털보와 맞붙었습니다. 털보 이겨라 털보 이겨라 사람들이 죄다 털보만 응원했어요. 부하가 난 총각은 털보를 불끈 들어 올려 들배지기 한판으로 가뿐하게 끝내버렸지요. 씨름도 시시하군 더 큰 일을 찾아봐야지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깊고 깊은 산골이었어요. 수풀 속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당장에라도 잡아먹을 듯 입을 벌렸어요. 그런다고 총각이 눈 하나 깜짝하나요? 오른손으로 한 놈 왼손으로 또 한 놈 두 마리의 목덜미를 휙 잡아채 박치기를 시켰습니다. 호랑이 둘은 찍 소리도 못내고 뻗어버렸어요. 호랑이 잡기도 시시하군 다른 큰 일이 뭐 없을까? 총각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험한 고개를 덮는데 이번엔 산적들이 앞을 떡 가로막았어요. 산적 두목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쩌렁쩌렁 소리를 쳤습니다. 부하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거 다 내놓아라. 그런다고 총각이 눈 하나 깜짝하나요? 가진 걸 내놓으라고? 난 난 가진 게 힘밖에 없는데. 총각이 길가에 아름드리나무를 붙잡고선 힘을 끙 주었습니다. 세상에나 그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혔어요. 그걸 옆구리에 끼고서 이리저리 마구 휘둘러댔지요. 산적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꽁무니를 뺐습니다. 산적놀이도 시시하군. 진짜 큰일이 뭐 없을까?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잠시 너럭바위에 걸터 앉아 쉬는데 갑자기 등짝이 따끔했어요. 감히 어떤 놈이 겁도 없이 래 등을 물어? 총각은 얼른 윗도리를 벗어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자 깨알만한 벌레 하나가 너럭바위에 툭 떨어졌지요. 이 였습니다. 요 조그만 녀석이 건방지게 총각이 주먹만한 돌멩이로 콩 내리쳤습니다. 돌멩이는 박살나는데 이는 멀쩡했어요. 너럭바위도 울퉁불퉁 돌멩이도 그러니 그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이가 그 틈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총각이 이번엔 항아리만한 바위로 내리쳤습니다. 바위도 박살났는데 이는 발발발 움직였어요. 총각은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오냐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끝까지 해보자. 마침 저만치에 집채만한 바위가 눈에 띄었습니다. 총각은 끙끙대며 그 바위를 쥐고 왔어요. 그러고는 젖먹던 힘까지 잔해 바위를 내던졌지요. 집채만한 바위도 박살이 났는데 이란 놈은 아직도 꼬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래도 안 죽다니 정말 무서운 놈이다. 총각은 겁이 나서 목소리까지 덜덜 떨렸어요. 아니 혼자서 무얼 그리 중얼거리요? 지나던 농부가 모르니 총각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여기 좀 봐요. 정말 힘센 벌레가 있어요. 바위를 맞고도 안 죽는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총각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이 한 마리가 뿔뿔뿔 기어가는 겁니다. 농부가 손톱 끝으로 톡 눌러죽이며 물었지요. 설마 요 녀석은 아니겠지요? 총각은 입을 떡 벌린 채 농부를 우러러보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더니 총각이 머리를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저기 보면 모루 나야 농사짓는 사람이지. 그 말에 총각은 속이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도 땀 흘려 농사를 지으시는데 총각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대요. 워낙 힘이 장사라서 열 사람이 달라붙어야 할 일을 혼자서도 거뜬히 해냈지요. 얘야 근데 너 큰일을 하겠다고 집을 떠난 거 아니니? 그 그렇죠. 그래 큰일은 찾았니? 땀 흘려 일하는 게 가장 큰일이죠 뭐. 맞다 맞아 총각은 마을에서 으뜸가는 아주아주 큰 일꾼이 되었답니다. 방귀 소동 아무도 몰래 사랑을 나누던 갑돌이와 갑순이가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핀 봄날 결혼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아주아주 많이 행복했습니다. 헌데 갑순이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갑순이에게는 갑돌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갑순이는 대단한 방귀쟁이였습니다. 방귀 좀 끼려고 뒤란에 가면 시동생이 따라오고 건넌방에 들어가면 갑돌이가 따라 들어오고 부엌에 가면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오니 도무지 방귀를 낄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돼지들에게 밥을 주던 갑순이가 방귀를 뽕 띄었어요. 참고 참았던 방귀가 저도 모르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돼지들이 모두 갑순이 방귀 냄새 기절해 버린 겁니다. 그 뒤로도 돼지들은 사흘이나 밥을 먹지 않았답니다. 또 하루는 갑순이가 닭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구석에 나아놓은 달걀을 집어 들려고 허리를 살짝 굽혔는데 방귀가 나오지 않겠어요? 닭들도 돼지들처럼 기절을 냈고 그 뒤 열흘 동안 식구들은 달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방귀 냄새에 놀란 닭들이 알을 낳지 않았거든요. 갑순이는 점점 시무룩해지고 얼굴도 노래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갑순이를 노랑 각시라고 불렀지요. 갑순이 때문에 갑돌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꽃을 꺾어다 줘도 본척만척 맛있는 걸 사다 줘도 본척만척 이러니 갑돌이는 안달이 났습니다. 결국 갑돌이 걱정에 갑순이도 비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갑순이가 방귀쟁이란 걸 아는 갑돌이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동생 갑식이와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갑식이는 동생 갑만이와 속닥속닥 또 갑만이는 부모님과 속닥속닥 이야기를 했지요. 갑순이 비밀을 알게 된 식구들이 갑순이에게 말했어요. 부끄러워 말고 마음껏 방귀를 끼려 무나. 그러자 얼굴이 빨개진 갑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묶인 방귀를 한꺼번에 끼자면 냄새도 심하고 소리도 크고 바람도 셀 테니 모두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옆집 영감님이 마당에 나왔다가 갑순이네 식구들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려는 줄 한 영감님은 얼른 돼지우리에 숨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갑순이네 마당을 조마조마 훔쳐보았지요. 헌데 냄새도 냄새지만 방귀바람이 얼마나 센지 소코리가 날아가고 호미가 날아가고 지게가 날아가더니 돌절구가 들썩 들썩 간장항아리가 흔들흔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북새통에 닭들도 꼬꼬대 꼬꼬 호대갑을 떨며 날아가고 돼지들도 꿀꿀거리며 다 날아갔어요. 몰래 숨어 구경하던 옆집 영감님도 날아갔습니다. 한바탕 방귀 소동이 끝나자 식구들은 먼 동네까지 가서 돼지들을 다 찾아왔어요. 한데 닭들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아마도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멀리 멀리 도망쳤나 봅니다. 옆집 영감님은 보름만에 거지꼴을 하고 동구밖에 나타났어요. 옷은 떼꼭이 꾀재재 상토는 덜렁덜렁 허위허위 걷는 모습이 영락없는 거지였지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고 구박하는 할멈에겐 영감님이 이러는 겁니다. 노랑각시 방귀 덕에 이산저산 구경 한 번 잘했네. 근데 갈 때는 한방에 후딱 갔는데 올 때는 걸어오느라 이렇게 늦었어. 그 뒤에도 영감님은 가끔 갑순이네를 기웃거리며 갑순이가 언제 또 방귀를 끼려나 기다렸습니다. 아마 또다시 하늘을 날아 멀리 놀러가고 싶었나봐요. 아무튼 갑순이는 이제 아무 때나 방귀를 뽕뽕 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짧게 잘린 바지 옛날 어느 고울에 살았던 황보자네 세 딸들 이야기입니다. 이 집 딸들은 툭하면 자기가 효녀라고 서로 입씨름을 버렸어요. 아버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뭐니뭐니 해도 맞딸이야. 첫째 딸이 그렇게 말하면 둘째 딸은 셀쭉 해서 맞받아 쳤습니다. 마음만 잘 알면 뭐해 난 아버지가 원하는 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식이라면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막내도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언니들은 다 시집 가버릴 거잖아. 난 평생 시집 안 가고 아버님이랑 같이 살 거야. 이렇게 딸들이 다툴 때면 황보자는 허허 웃으며 흐뭇해 했습니다. 싸우긴 해도 그건 다 효심이 넘쳐나기 때문이니까 말이에요. 너희 중에 제일 효녀가 누군고 내 재산을 물려받을 녀석이 누구야? 올봄에 황보자가 장난스레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서 대판 난리를 피웠거든요. 황보자는 에이구 이것들아 하고 뜯어 말리면서도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것도 다 효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딸들을 효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효녀라면 옆 동네 김초신의 딸들을 첫째로 꼽고 있었지요. 늘상 그 까닭을 궁금해하던 황보자는 어느 날 김초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휴 연마을 황보자님 아니세요. 저희 집엔 어인일로 김초시가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김초시가 입고 있는 바지가 무릎 팍에서 잘려있는 겁니다. 황보자는 머리를 갸웃했어요. 인사나 하자고 들렀소만 점잖은 체면에 어째 그런 바지를 김초시는 하하하 기분 좋게 웃더니 말해주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내가 얘들아 바지 반변만 줄여다오 했지요. 그랬더니 첫째 딸이 낮에 줄여놓고 그걸 모르고 둘째 딸이 저녁에 또 수선하고 오늘 아침에는 셋째 딸이 또 한번 잘라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마음들이 그 마음들이 가상에서 이렇게 입고 있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황보자는 자기도 한번 똑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이 바지 한 뼈만 줄여주련 하고 김초시처럼 딸들에게 말했어요. 세 딸들은 맑고 고운 소리로 예 아버님 하고 대답했지요. 내일은 나도 정강이에서 덜렁거리는 바지를 입자 그리고 동네 한 바퀴 휘 돌아야지 황보자는 흐뭇해하며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날이 바뀌어서 저녁 무렵이 되어도 바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황보자는 화가 나서 딸들을 불러 물었어요. 아니 줄여달랬더니 바지가 어째서 아직 그대로인 거냐? 그랬더니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전 둘째 대답 소리가 제일 크길래 그냥 뒀지요. 그 말을 들은 둘째 딸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때 막내가 제일 앞에 나섰잖아요. 그러자 막내가 발끈했습니다. 어린 내가 바느질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듣고 있던 황보자는 바지를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훗날 소문에 의하면 황보자가 죽은 다음에 그 집 하인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영감과 토끼 이야기에서처럼 토끼는 꽤 많은 동물로 우리의 옛날 이야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크고 힘센 호랑이를 몇 번이나 골탕 먹이고 독수리를 속이기도 하지요. 이 이야기에서도 몸이 크고 힘이 센 영감을 골리는 것이 토끼들 이었습니다. 토끼들은 영감과 쫓고 쫓기며 영감을 골탕 먹이는 것이 얄미울 정도이지만 영감이 죽은 줄 알고 정성스럽게 꽃으로 장사를 지내주려는 토끼들의 모습에선 미소가 지어진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재미까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